안녕하세요. 법무부인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땅 위에 있는 송전선, 전주, 철탑 같은 게 있다면 이거 철거청구가 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여 년 전에 과압선이 지나가는 농지, 선아지라는데 농지를 구입한 A씨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안전에 신경이 쓰였고 최근에는 인근이 주택가로 바뀌어도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 땅 위에 있는 송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전력의 이슬을 요구해도 사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한전을 상대로 해서 과압선을 철거하고 이때까지 도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승수할 수 있을까요? 통상 한전이 한국전력이 개인의 토지 위에 송전선과 그를 지지하는 철탑이나 기타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년이라는 장기간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일시불로 30년치 지료를 지급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한전이 그런 지상권 설정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송전선이나 철탑 전주 등을 설치한 사례도 종종 있는데 주로 수십 년 전에 그때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그런 설치한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선 등은 철거 청구가 당연히 가능할 것이지만 30년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라도 30년 지났는데도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 전속된다면 이건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철거 청구가 가능하고 처음 설치한 때부터 철거할 때까지 사용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되겠죠. 문제는 송전선 선하지. 송전선이 아래쪽에 위치한 토지죠. 송전선 선하지 소유자인 A씨가 12여 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납용 아니냐 또 토지 사용료는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권리납용이라는 것은 내가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내 땅에 불법으로 설치했으니까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권리는 있지만 이게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 큰 손해가 되니까 권리납용이 되면 내가 권리 철거할 권리가 있다 해도 권리납용이 되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그게 권리납용 이론입니다. 그걸 전절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를 매수한 지 13년 만에 1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상공의 송전선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권리납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어떤 권리 행사가 민법상 권리납용에 해당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고 권리 행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익이 없는 경우에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걸 전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설치한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바치지만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토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한 점에 비춰서 볼 때 토지 소유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권리납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한국전력이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서 그 송전선 설치는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였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 과거에는 송전선 철거에 대해서 권리납용으로 와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전의 권리납용 주장을 기각하고 철거를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끝으로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했고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한전의 주장이 되어서 그렇다 할 수 없다 방해를 받았다고 장애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송전선의 가슬로 인해서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 진상권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토지 소유가 입었다 라고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치 임대로 상당의 부당이득과 향후 고압선이 철거되거나 A씨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장래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A씨의 토지가 송전선으로 인해 이번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법은 감정에 의하게 되는데 감정하는 기준을 보면 해당 토지에 대한 고압선이 없는 상태의 정상 임대로의 공중공간에 대한 입체이용의 제한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인 입체이용저예율, 입체이용저예율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꼽혀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 보정률, 즉 쾌적성, 시장성 및 기타 저예율 이런 것도 별도로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송전선 존재 자체로 제한되는 것이고 지상에 건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한전이 점유하는 부분은 그 토지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침해되는 공간으로서 법정 이격거리 내의 토지 상공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송전선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입체이용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는 건데 결국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지와 전기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의 어떤 법정거리인 7.65m 내에 있는 이격지가 바로 제한받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적은 자꾸 확대되는데 7.65m죠. 즉, 송전선이 지나는 수직 아래 토지 부분인 선화지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화지 외에도 선화지 기준으로 7.65m까지 양쪽까지, 양쪽의 토지까지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 땅위로 한전이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선 외에도 철탑이나 전주가 지나간다면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과거 10년치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선화지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7.65m까지 면적에 대한 것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